네 이전의 뉴스 정면승부 1부 오늘의 주요 뉴스 전환은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 의미와 배경 해설해드립니다. 이동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만찬 정치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4부 요인을 관저에 초청해서 비공개 만찬을 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주에 관저로 4부 요인인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공식 초청해서 비공개 만찬 가졌는데요. 여권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윤 대통령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여야 협상 잘 중재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지 먼저 뉴스인 해주세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난 7일에 비공개 만찬을 국회의장 등 4부 요인하고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특히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현재 계류 중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협상을 잘 중재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새 정부 첫 예산안이 이제 끝내 법정기한인 지난 12월 2일을 넘기지 않았습니까? 또 이에 대해서도 이제 윤 대통령은 안타까움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연말 임시국회의 최대 정점으로 부상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법인세법 아시다시피 현재 25%를 22%로 3%포인트 낮추자는 것이 여당 아닌데 야당은 이에 대해서 이제 부자 감세라면서 이제 강력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또 각별히 더 이런 관련해서 중재안을 좀 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윤 대통령은 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유남석 헌재수장에게도 법치지위 확립에 대한 소신을 확실히 밝히면서 공감대 형성을 이제 시도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7일에 벌써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잘 중재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아직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아시다시피 김진표 국회의장은 경제부총리를 지내는 경제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 또 민주당 출신 중에는 상당히 좀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인물로 이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해놓고 그때까지 이제 여야의 협상을 맞춰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본인이 또 이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법인세를 법인세율을 25%에서 이제 22%로 낮추자는 것이 지금 정부 여당의 안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중재를 하고 있어요. 최고세율을 22%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되 2년 뒤에 시행하자 이런 안을 이제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세율을 낮춰야 이제 해외 자본이 유치된다면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이제 타이완이나 싱가포르 모두 우리나라보다 이제 5%포인트 이상 낮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꼭 낮춰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여라 하고 이제 민주당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자당 주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러한 중재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것을 무작정 거부하기도 상당히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제 지난 일요일에 야당이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권의안을 이제 단독 처리한 이후에 여러 가지를 이제 전국이 좀 얼어붙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야가 어떤 타협점을 도출하기는 상당히 점점 어려워지는 형국이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당히 여러 가지를 경험이 많은 데다가 여야 모두와 그 관계가 상당히 원만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놓는 중재안들이 상당한 여야 타협에 아주 큰 기폭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만찬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과 또 김진표 국회의장 여기에다 김명수 대법원장 모두 다 이웃 사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장이랑 국회의장 공간이 한남동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관저와 가까운 거리에 있고 이제 이웃 사촌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장 총리 공간은 삼청동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주목해볼 점이 또 이번에 초대밥은 4부 요인 중에 김진표 국회의장 현재는 무소속 신분이지만 민주당 출신이죠. 그렇죠. 야권 출신이 관저에 초청된 건 처음인데요.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궁금하고 앞으로 다른 야권 인사들도 관저에 초청할 가능성 있을까요?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장제원 권성동 김기현 의원 등 소위 말하는 윤핵관 중심으로 해서 관저 초청하고 만찬을 하다 보니까 너무 측근들만 챙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민주당 출신인데 처음으로 초대받은 야권 출신 인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다른 야권 인사들도 얼마든지 향후에 초대받을 가능성이 꽤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실제로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 대통령이 이념과 진영에 상관없이 양식 있는 인사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소통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야권 인사들에게도 얼마든지 문이 열려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야권 인사들 여러 명 초대를 해서 지금 실타라처럼 꼬인 이런 전국을 풀고 야권 인사들과의 어떤 소통도 강화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어쨌든 김진표 의장이 관저에 초청된 야권 출신 인사로서는 첫 테이프를 끄는 셈이 됐고요. 김 의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당적을 가지지 않은 무소속 신분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그 전신정당 소속으로 내리 5선 국회의원을 한 중진이거든요. 다만 관저에서의 식사정치 같은 경우는 지난 4부 요인 만찬을 이후로 잠시 쉬어가는 분위기라고 해요. 회동의 의미보다 관저 자체에 더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담스러워서 만남 장소를 지금 다변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실제로 최근에 경제장 단체장들과의 만남도 관저가 아닌 청와대 상춘지에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만찬 정치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매년 오르고 있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 5년간의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남용과 건강보험 모임 승차를 방치해서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됐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제 사실상 전임 정부가 보장성 강화 대책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는 것을 직격을 했고 사실상 폐기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당연히 문재인 케어는 파기해야 맞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었고 사실상 윤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의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문재인 케어는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석 달 만에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인데요.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는 로봇 수술이라든지 초음파 mri라고 하죠. 자기공명 영상 촬영 그리고 병실 가운데 이인실도 이런 이인실 등 고비용인 3800개 정도가 비급여거든요. 비급여라는 것은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를 건강보험에서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꾼 겁니다. 일부 그런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가겠지만 건강보험 재정은 당연히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실제로 처음에 일부 사람들은 환영을 했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대표적인 것이 개인 부담금이 떨어지면서 과잉 진료가 늘었고요. 또 그만큼 건보 재정은 악화 일로를 걷게 된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 오늘 이와 관련해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넘게 쏟아붓지만 정부가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의료남용과 건강보험 무인승차를 방치하면서 건강보험 제도에 근간을 했었다 이렇게 직격을 하기도 했어요. 그 대안으로는 이제 건보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면서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은 저는 건강보험도 건강보험지만 국민연금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개혁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민연금 부담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 나중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이 현 세대와 노년층과의 어떤 세대 갈등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문재인 정부가 너무 이 국민연금, 국민적인 어떤 인기만을 생각해서 국민연금 개혁을 완전히 반기한 그런 책임이 있고 그것을 윤석열 정부는 그런 어떤 국민적 인기와 관계없이 국민연금은 필수적으로 개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이 국민연금은 이대로 두면 결국은 고갈될 수밖에 없고 세대 간의 어떤 큰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이 오늘 발언을 뒷받침하듯 앞서 보건복지부도 지난 8일에 건보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건강보험 보장이 축소가 되겠죠. 건보 개혁이 이뤄질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네.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가 관할 부서인데 지난 8일에 공청회를 열었어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재고 방안 이런 제목으로 발표를 하고 공청회를 열었는데 이 방안을 보면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데도 의료 현장에서 MRI하고 초음파 검사 등이 과잉 이용됐다고 보고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의 급여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런 부분이 핵심이 있고요. 또 외국인 피부양자나 장기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입국 직후에 고액 진료를 받는 이런 건강보험 무인승차가 지금까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적용에 6개월의 필수 체류 조건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출 효율화로 아낀 돈은 중증이나 응급질환, 분만, 소화진료 등 필수 의료가치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한다는 방침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조기홍 복지부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 5년간 광범위한 비급의 급여화 정책이 추진됐다면서 의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불필요한 의료 남은 것 같은 부작용을 초래해서 건강보험 제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연금 개혁에 대한 뜻이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이 건보료를 통해서 연금 개혁도 시동을 거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창원시의원의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발언에 논란이 일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막말을 쏟아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창원시 시의원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잇따라 막말을 올렸는데요. 일단 지난 12일에 꽃같이 점띠 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 번 죽이는 유족들, 우려먹기 장인들,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소리 나온다, 나라고 하다 죽었냐 등의 막말을 쏟아냈고요. 그 전날인 11일에는 민주당 저것들은 노란 리본 한 8, 9년 우려먹고 이제 깜짝 리본 달고 얼마나 우려먹을까, 나라고 한 영웅이니, 엔간이들 좀, 이라는 등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워낙 기사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제가 방송에서 다 발언을 하기에 좀 부적절할 정도의 그런 수위 높은 비판들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고요.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자 김 시의원은 지금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과의 통화 등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김 시의원이 유족들을 이용하는 단체를 향한 발언이지 유족들을 향한 발언이 아니다라면서 유족들이 들었을 때 부적절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죄송하다라고 사과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참나 개인글이 이렇게 파장이 클 일인가? 유가족도 아니면서 유가족인 척하는 사람들이 전화까지 하는 건 뭔 이유인지 모르겠네라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는데요. 이제 사실상 사과의 진정성이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뉴스인 해주세요. 글쎄요. 지금 김영민 아나운서가 쭉 김미나 창원시 시의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게재한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분노가 침이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참사를 겪은 유족을 이런 식으로 모욕하고 능욕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폐륜적 발언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요. 이 같은 조롱과 모욕이 결국 유가족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선출된 시의원이 이 같은 언동을 한다는 건 참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록 페이스북도 삭제하고 여러 가지 사과안을 했다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사결사과로 보여주고 진정성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확실히 제대로 된 조치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김미나 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가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야권에서는 시의원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도 직접 목소리를 냈는데 오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국민의 고통과 분노, 절망에 조금이라도 공감하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공감 능력에 정말 의문이 든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지금 경남 창원시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정의당, 경남도당에서도 입장을 냈는데 민주당, 경남도당,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 의원에 대해서는 논평할 가치조차 없다라면서 조금이라도 인간으로서 양심이 남아있다면 국민의힘 차원에서 유족에 사죄하고 그 책임에 걸맞은 조치를 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국민의힘과 김 의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면서 공직자로서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더라도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도리는 닿아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이 책임을 물어서 김 시의원을 경남도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징계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어떤 징계 받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를 워낙 부적절한 언사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중징계가 내려지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가뜩이나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권의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당혹스럽게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중앙당이라든지 아니면 경남도당 차원에서라도 공식 사과를 하는 조치가 있다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김민하 시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성하는 것도 상당히 진정성이 없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개전의 정의가 없어 보이거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하여튼 중앙당 차원에서도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경남도당에 지시를 한다든지 이런 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그런 조치가 있지 않으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아마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그런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는 글쎄요. 시간이 지나더라도 쉽게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을 텐데 어쨌든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오늘 유가족들이 기자회견도 했네요. 그렇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그리고 시민대책회의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2차 가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조속히 진행돼야 하고 국정조사의 대상과 내용의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퇴 의사를 밝혔던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위위원들 복귀하고 대통령 공식 사과를 요청하기도 했고요. 여당의 면담을 요청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까지 좀 자세히 뉴스인해 주세요. 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역 없는 국정조사 그리고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는데요. 고 이재한 씨, 배우 이재한 씨의 부친이죠. 이종철 씨가 협의회 대표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국정조사는 참사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히고 정부가 2차 가해와 재발 방지와 안전대책을 세우는 과정이라면서 법적이고 행정적 책임까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성역 없이 충분히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협의회는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부검 시 마약검사를 권유하게 된 경위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일일이 신고 체계 그리고 정부가 유가족끼리 연락하지 못하도록 했는지 여부 등도 밝혀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고 박가영 씨 모친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은 주어가 정확히 들어간 사과를 해달라면서 대통령의 사과는 단순한 사과가 아닌 국민의힘에 대한 위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오늘 회견에 참여한 10명 정도의 유족은 성역 없는 조사, 철저하게 진상규명 등이 적힌 손편말을 들었고요. 기자회견 중간중간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데 페이스북으로 올린 적이 있고 또 송원석 의원이 참사 희생자와 마약과의 연관성을 시선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비판도 이어졌어요. 고 이주영 씨 부친인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는 국민의힘에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한다면서 공문을 발송할 테니 최근의 막말이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확실하게 밝혀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유가족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정의당과 간담회를 했고요. 이 유가족협의회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49제를 맞는 오늘 16일 오후 6시에 이태원역 3번 출구에서 추모제를 열 예정입니다. 오늘 유가족협의회에서 유족들은 정부와 싸울 수 있으면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책도 나올 텐데 유가족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한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이동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